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 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이 동영상은 정동수 목사의 킹제임스 성경 번역, 왜 신뢰할 수 없는 번역일까? 이 주자의 제2부 번역, 어떤 것이 문제일까?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은 정동수 목사가 짧게 잘라서 올린 동영상에서 자신이 번역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과 말씀포전학회의 한글 킹제임스 번역, 그리고 한글 개역 성경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자신이 번역한 킹제임스 흠정역, 때로는 마제스티 번역이라고 하는 그 번역이 얼마나 우수한 것인가, 그리고 개역 성경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논증한 부분을 그 영어 번역, 즉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했다고 하니 영어 번역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를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 2월 6일자 개역 성경 분석 01 파일에 3분 43초에서 4분 13초 사이에 정동수 씨는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1647년에 웨이스드민스터 신앙 고백을 고백할 때 그 사람들이 사용하던 성경이 뭐냐, 1611년에 뭐가 나왔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상 유례 없이 순수하게 보호해 주시고 섭리로 이렇게 보조를 해 주신 그 성경이라고 장로 교인들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웨이스드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렇게 그냥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47년 웨이스드민스터 신앙 고백서 작성할 때 킹제임스 성경을 읽었다. 그런데 1611년 원판 말고도 1611년 원판을 번역할 때 참여했던 번역가들 중에 두 사람이 1611년 판에는 오류가 많다. 그래서 1615년에 개정판을 냈고 1629년에도 개정판이 나왔고 1638년 개정판이 또 나왔습니다. 유능한 학자라면 1611년에 오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모든 오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로마 카톨릭의 외경을 그대로 담고 있고 마리아를 숭배하는 표지와 그런 언급들이 있는 1611년 판을 그대로 써서 웨이스드민스터 종교회의를 하고 개신교 신앙 고백서와 예배를 위한 표준문서, 교회 치리를 위한 표준문서를 만들겠습니까? 그거 빼야죠. 만일 킹제임스 성경을 썼다면 1638년 판을 썼겠죠. 적어도 1644년에 바로 종교개혁가들이 만든 영어성경인 제너바 성경이 최종적으로 인쇄가 돼서 영국에 들여왔습니다. 그러면 1647년 종교회의에 모인 신학자들이 1611년 판을 사용했겠습니까? 1638년을 쓰든지 제너바 성경 최종 인쇄본을 쓰든지 혹은 그 이전 인쇄본을 쓰고 있겠죠. 어떤 성경을 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증과 검토를 하지 않고 무조건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을 썼다는 식의 그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동수 목사가 욕기 19편 26절에 대해서 번역을 비교 분석한 것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반대를 기록해 놓은 데도 있어요. 반대. 개혁성경 문서 여기 가서 보시면 반대. 뭐라고 썼냐. 욕기 19장 26절 킹제임스 성경은 내가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욕이 부활해서 맨 마지막에 육체를 가지고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 개혁성경은 육체 밖에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밖에서 보면 둥둥 떠있는 무슨 영 같은 이런 존재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거 안과 밖은 말 그대로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정동수 씨가 번역한 것은 내가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개혁성경에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영어성경을 번역할 때에 사실은 그 배경에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어떻게 해서든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본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했지만 개혁성경의 우수성은 우리 한글에 대한 충실성을 최대한으로 추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문을 얼만큼 충실하게 그러면서도 한국 사람들이 읽을 만하게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했고 킹제임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에서 정동수 씨의 설명을 들어보면 정동수 씨가 뭐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느냐 하면 육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육신을 새롭게 부여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죽은 뒤에서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죽었을 때에서부터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을 때의 이 간극 사이에 육신이 없는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정동수 씨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인들은 죽은 뒤에 극락 서방정토 이런 데 가서 먹고 마시고 결혼한다고 얘기합니다. 육신이 있으니까 먹는 거 아니냐 할 때 그 육신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왜 설명을 못하냐면 죽어서도 내가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육신이 있어야 되고 육신이 있어야 되니까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극락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쾌락도 즐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육신이 없으면 즐길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그런데 그 육신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자 그런데 분명한 건 육체 없이는 먹고 마실 수 없으니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른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정동수 씨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뭐가 다릅니까? 육신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다. 이 육신에서 벗어난 뒤에 영으로 존재할 때에도 나의 의식은 살아있고 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육체 바깥에서 자 보세요.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도 내 영혼은 그대로 존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거기에 비하면 이 가죽 이것이 썩는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정동수 씨가 영어성경에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할 때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게 내 살갗의 벌레들이에요. 벌레들이 파먹어서 육체가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킹잼스 성격에 나온다고 했을 때 정말로 살갗을 파먹어서 육체를 멸하게 하는 벌레가 있고 그래서 육신이 썩는 거냐. 정동수 씨는 킹잼스 성격의 전지사 인을 안에서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육체가 없고 육체가 디스트로이 그렇죠? 육체가 멸하고 파괴되고 그렇다면 없어졌는데 이 전지사 인을 그대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은 오류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이거를 의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지사 인의 용도가 특수적인 의미로 썼다. 저자가 그런 식으로 썼다 그러면 그렇게 쓸 수밖에 없지만 이 경우 인은 특수적인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이고 애매하고 오류가 있는 번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하느냐. 문맥을 통해서 보면 그렇다. 앞뒤 문맥에서. 그리고 기독교 사상에서는 우리의 육신이 죽은 뒤에 우리의 영은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가졌던 기존의 기억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정동수 씨가 어떻게 비판하는지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2장 2절 개혁성경은 행일고원을 가르쳐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런데 그 젖이 뭔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그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자라야 된다. 우리 킹잼 성경은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라. 아, 순전한 젖이 말씀이구나. 그렇게 되면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구원받고 그다음에 성장이 되는 거지. 죽을 때까지 구원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정동수 씨가 지적을 한 것은 개혁 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번역은 행위구원을 가르친다. 개혁 성경은 신령한 젖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지 않는다. 킹잼스 성경에는 오브 디 워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RV 버전에서는 오브 디 워드라고 하는 말을 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사본상의 문제지만 영어 얘기가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그건 언급을 하지 않고 그럼 오브 디 워드를 빼고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고 번역을 하면 행위구원이 되느냐. 개혁판이나 정동수 씨의 번역이나 다 똑같이 갓난아기들이 젖을 사모하고 젖을 빨아먹는 거예요. 말씀의라는 형용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행위구원이 되고 그거를 집어넣으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됩니까? 그 다음에 신령한 젖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는 베드로 전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올 때에 이 신령한 젖이 왜 신령한 젖인지 그리고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나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바로 이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같은 문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동수 씨는 문맥을 고려하지 말라. 앞에 문맥 보지 말라. 이것만 보라. 그러면서 이 갓난아기들 같이라고 베드로가 지적을 하면서 예로 들고 모범을 삼아서 설명하는 것이 무슨 의도인가를 지금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갓난아이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이겠습니까? 새로 태어난이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이겠습니까? 그 아기들이 먼저 태어났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갓 태어난이라는 말이 좀 더 우리말의 좋은 말이죠.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을 봅시다. 먼저 이제 성경에 가서 보면 칭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찬양이라는 단어. 칭찬 찬양 그러면 영어로는 어떻게 쓰겠어요? 프레이즈라는 단어를 쓰겠죠. 프레이즈.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을 우리 킹잼스 마제시드 에디션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바리세인들로 인해 자기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영대역으로 가서 보시면 For they love the praise of men 사람들의 칭찬을 more than the praise of God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프레이즈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이 영어 사전에 가셔서 프레이즈 찾아보세요. 칭찬 찬양 찬송 이런 이야기잖아요. 분명히 영어로 프레이즈라고 이렇게 사람들의 프레이즈 하나님의 프레이즈가 이게 나와 있으면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이 주는 그런 칭찬 그 칭찬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 보조나님께서 만든 한글 킹잼 성경은 어떻게 돼 있냐? 이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라. 여러분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의 영광이 뭐예요?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뭐고 영광은 영어로 역번역하면 뭐예요? 글로리잖아요. 글로리하고 프레이즈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광은 글로리고 칭찬은 프레이즈예요. 그래서 프레이즈는 영광이 아니라 칭찬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 이건 중학교 애들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글 킹잼 성경은 영어 킹잼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니에요. 뭐하고 똑같이 번역했냐? 개혁 성경하고 똑같이 번역했어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 한글 킹잼 성경은 영어 킹잼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 킹잼 영어 성경에는 프레이즈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존 학회의 킹잼 번역은 영광이라고 번역을 했고 개혁 성경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 두 성경은 그리고 말씀 보존 학회의 이성우 씨는 개혁 한글 성경은 사탄이 변개한 성경이다. 틀렸다. 심지어 개혁 성경 읽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도 번역은 똑같이 갔어요. 왜 그러느냐 할 때 헬라워 성경에 이게 영광이라는 단어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킹잼 성경이 프레이즈라고 한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냐. 헬라워 사본에 독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압도적이냐. 그러면 독사가 영광이라고 하니 영광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으냐의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사본학의 문제이니까 여기서 크게 다루지 않고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살펴봅시다. 비록 프레이즈를 그롤이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사실은 1611년 번역을 할 때에 그 프레이즈를 칭찬의 개념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사람들이 생각한 프레즈와 혹은 그로리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다를 것인가. 혹은 얼마나 유사한 것인가. 이런 부분을 번역자들은 고민을 해야 돼요. 프레즈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를 봅시다. 지금 정동수 씨는 칭찬만 했는데 찬양이라는 뜻도 있고 숭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동수 씨 번역도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숭배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숭배를 해요. 사람들을. 분명히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도 칭찬만 가지고 이 번역이 좋았다. 그렇게 고집을 부릴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로리라고 하는 단어를 정동수 씨는 사전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 단어 영광이라는 뜻만 보았습니다. 다른 뜻도 있어요. 득이 양양 기쁨이라는 뜻이 있고 동사로 썼을 때 보면 자랑으로 여기다. 뭘 자랑하다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자랑스럽게 여겨서 칭찬했다. 그로리와 프레즈가 기본적으로 그 바탕에는 거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용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사실 칭찬이라는 말과 자랑한다라는 말, 득이 양양한다는 말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한 문단 안에 사람을 칭찬해 준다, 하나님을 칭찬해 준다. 이런 식의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사람을 칭찬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신분과 또 나와의 관계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말을 가려서 바꿔서 단어를 바꿔야 돼요. 영어와 라틴어, 헬라어에는 신분 고하에 상관없이 예의와 상관없이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로리의 그 기본 바탕에는 자랑스럽게 여기다, 자랑한다 이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것. 정동수 씨는 이걸 놓친 겁니다. 번역을 하려면 프레주와 그로리, 저 성경은 자랑으로 했네, 영광으로 했네, 기쁨으로 했네, 칭찬으로 했네. 이럴 때 이 개념들의 뿌리가 무엇인가. 그 부분을 놓고 사람들의 칭찬, 하나님의 칭찬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기뻐해 준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들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사실은 이 개념이죠. 이 개념을 좀 더 압축해서 그 스타일대로 명사를 사용했으면 그 명사를 가지고 그 문장의 글자 수가 너무 늘어나지 않게 압축해서 표현할 때 결국 선택은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포기했다고 해서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킹잼스 마제스트 에디션 가서 보면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4장 18절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어로 가서 보면 I will not leave you at comfortless. 컴포트라는 게 위로잖아요. 그렇죠? 그 위로가 없이 남겨두지 않냐고 I will come to you.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구하게 하시리라. 다른 위로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15장 26절, 16장 7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성령님을 컴포터, 컴포트를 주는 그런 분으로 이 킹잼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 보존하게 가서 성경 가서 보면 다 위로자라고 번역을 다 해놨습니다. 위로자, 컴포터, 컴포터.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컴포터, 컴포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I will not leave you comfortless. 컴포트가 없이 남겨두지 않겠다고 하면 있는 그대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남겨두지 않겠다. 그 얘기를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자를 보내서 그렇죠? 위로가 없이 그렇게 지내는 상태로 두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킹잼스 성경이 컴포트 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그렇게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없이라고 번역, 여러분 컴포트에다가 리스가 붙었으니까 위로 없이 번역해야 되는데 이건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도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개혁 성경이나 말씀 보전학회 성경은 뭐로 번역했냐. 고아와 같이 남겨두지 않는다. 고아로 남겨두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말씀 보전학회 한글 킹잼스 읽으면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고아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고아는 올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디에 올판이 있어요? 여기 영어 킹잼스 성경에. 개혁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남겨두지 않냐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킹잼스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데 뭐하고 똑같으냐. 개혁 성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가서 보면 뭐하고 똑같아요. NIB하고 NASB하고 똑같은 거예요. 킹잼스 성경에 컴포트리스라고 되어 있고 또 문맥에서 성령을 더 컴포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컴포트가 여기 나오니까 똑같이 위로 없이라고 해야 이게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첫째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이신 성령은 고유한 인격체입니다. 그분을 지칭하여 뭐라고 썼다고 해서 그와 같은 단어도 똑같이 번역을 해야 된다. 왜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름을 너컴포터는 성령의 고유명사를 대신해 쓰는 일종의 대명사처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가 위로라고 했으니 위로자라고 해야 된다. 그러면 그분을 위로자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쓰면 그만이고 여기 이 문장에서 이 컴포트리스 혹은 컴포트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옮겨줘야죠. 여기에서 위로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로는 힘을 주기 위하여 격려해 주고 도닥거려 주면서 기운을 챙겨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해주는 이 행위 그래서 마음으로 전달받는 그 따뜻한 마음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본 개념은 이 문맥에서 이들이 뭘 상실했던가 그래서 그거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자 개혁 성경하고 말씀 보존 학회는 고아와 같이 라고 하는 문구로 번역을 했다라고 할 때 niv는 이렇게 orphan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niv를 봤든 안 봤든 이 컴포트리스를 고아와 같이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이 한글이 문제가 있냐 이거예요. 자 컴포트를 한번 찾아봐요. 정동수 목사가 사점만 보면 중고등학생들도 아는 그걸 왜 개혁 성경 번역가로는 틀렸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정동수 씨가 딱 중고등학교 수준으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영어공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단어를 사전에서 딱 찾아보고 맨 앞에 있는 거 하나만 외워두는 거예요. 컴포트는 위로 딱 그렇게 외워두고 시험에 나오면 위로. 그래서 무조건 컴포트는 위로로만 번역을 하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서 탄력 있게 또 다른 개념의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게 중고등학교 때 정확하게 처음부터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영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안락, 편안함, 마음의 평안을 얘기해요. 위로를 해 준다라고 할 때 목적은 내가 한마디 거들어서 난 네 편이야 이렇게 말을 해 주어서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상처가 치유돼서 편안해지는 것, 행복해지는 것. 여기에 목표가 있어서 안락함, 평안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산다, 안락하게 산다. 헬라와 성경에 오호한에 해당하는 단어, 고아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사본의 문제니까 또 빼고 오호한을 썼어요. 그런데 단순히 고아는 부모가 없는, 일가친척도 거의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이 단어, 맨 첫째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보호를 박탈당한,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얘가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부모의 보호라는 것, 어른들의 보호라는 것이 없이 내 동댕이 처진, 누구도 이 아이를 돌보지 않는 그래서 보호와 사랑에 박탈되고 내팽개쳐진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이 문맥에서 고아와 같이 혹은 고아로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말이 이 문맥에서 더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다니까. 그럼 주님도 없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주변의 유대인들은 다 적대적이고 우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 주님도 이제 안 계신데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과 함께하는 이가 올 거다. 내가 보낼 거다. 그게 더 좋은 거다. 고아처럼 보호를 박탈당한 상태로 홀로 세상에 내버려져서 아무도 너희를 돌보는 이가 없는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할 거다.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 요 표피적이고 피상적인 어떤 의미가 아닌 그 상태가 주는 그 삶 전체가 어떤 것인가를 느끼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번역입니다. 사본에 고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건 없건 컴포트리스를 가지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고라고 번역했으면 이건 천재적인 번역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로자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 할 때 대연자 말을 대신해 주는 사람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 도와주는 사람이죠. 위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와서 나를 대변해 주고 도와주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한글에는 없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단어예요. 그러면 성경 번역자들은 성경 전체를 뒤져서 이 파라클레토스가 등장하는 용례들을 다 분석했을 때 아 대연해 주는구나 변호해 주는구나 중재해 주는구나 협조해 주는구나 재판정에서 나를 대신해서 말을 해 주고 법을 해석해 주고 법적으로 대응해 주는 그 누군가가 그래서 난 그의 도움을 받고 그의 보호를 받는 것 이 개념을 담을 수 있는 용어를 찾았던 것이죠. 한글에는 이게 그때 없었으니까 중국 단어를 사용해서 사용하게 된 것이죠. 이걸 위로자다라고 번역을 했을 때 그 의미는 상당히 축소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쉽게 못 벗고 오는 겁니다. 갈라데에서 6장 4절을 봅시다. 갈라데에서 6장 4절에 가서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리조이싱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가서 마제스티 에디션으로 가서 보면 오히려 각 사람은 자기를 검증을 할지니라 자기를 잘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로 인해 홀로 기쁨을 누린다. 자기 일을 잘 검증을 하면 그러면 자기 때문에 스스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일이 생기다. 리조이싱을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영어로 가서 보면 Then shall he have rejoicing in himself alone and not in another 이렇게 돼서 rejoicing 여러분 rejoice 빌리퍼서 4장 이런 데 가면 주를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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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나올 때마다 rejoice, rejoice, rejoice 리조이스도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디가 많은 거잖아요. 기쁘다, 기뻐하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말씀 보존하게 한글 킹잼 성경이 이거를 자랑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일을 살펴라. 그러면 자기 혼자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다. 자랑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개혁 성경하고 킹잼, NIV도 똑같이 자랑으로 개혁을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없다. 여러분 자랑하는 거 여러분 내 일을 이렇게 했더니 내가 자랑하는 거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기뻐할 수 있어도 자랑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boast라고 하는 그런 단어 킹잼스 버전 거기에는 리조이싱으로 되어 있고 리조이스는 기뻐하다라고 하는 거는 애들도 아는데 중고등학교 수준의 용어만 되어도 아는데 왜 말씀 보존학회와 특히 개혁 한글 성경은 그거를 왜 자랑으로 번역을 했을까? 사본 얘기를 빼고 영어 얘기만 해봅시다. 왜 보스팅으로 했을까? 이 부분을 보면 alone이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가 있죠. 이 부사는 in himself 여기서 전 지사 in은 리조이스의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자기 안에서 스스로 이런 뜻입니다. 오직 자기 안에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로 인해라고 얘기하면 이건 오역이에요. 지금 이 문맥을 지금 무시했어요. 자기 이의를 검토를 해보면 내 안에 자랑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여기서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안에 기뻐해야 될 무언가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온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해놓으신 그 일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로 인해 나 때문에 기뻐하면 내 안에 있는 좋은 일은 내가 해낸 거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 돼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번역입니다. 자기 안에만 오직 내 안에 그 어떤 기뻐할 것이 있다. 이 뜻이 좀 더 정확한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정동수 씨가 지적한 건 리조이스가 기쁨인데 왜 자랑이냐. 자 사전을 찾아봐요. 정동수 씨는 계속 중고등학교 수준만 돼도 번역 똑바로 할 거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정동수 씨는 중고등학교에서 영어 잘못 배운 그 방법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뜻이 기뻐하다예요. 리조이스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슨 뜻이 있어요? 누리고 있다. 부여되어 있다. 그리고 축하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면 사본서부터 들어가 보면 이 카우케마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히 어떤 개념이냐라고 하는 것을 놓고 번역을 다듬어야겠죠. 이어서 데살로니카 전서 2장 19절도 일단 한 번 더 들어보고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2장 19절도 가서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 환희. 엄청난 기쁨. 이걸 표현할 때 리조이스. 영어에서 위 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쓸 때는 무엇인가를 강조할 때 리를 쓰는 거예요. 위. 그래서 조이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조이가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엄청나게 넘치면 그게 리조이스가 되는 거예요. 리조이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게 될 때 사도바울이 내가 가지게 될 소망이나 기쁨이나 엄청난 기쁨. 리조이스가 뭐냐. 바로 내가 구원한 너희가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오전하게 킹게임 성경 또 NIB 개혁 성경은 이 환희를 또 뭐로 바꾸냐. 자랑으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가 아니면 여러분 자랑.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이 사람 구원했습니까? 하고 자랑을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영어킹게임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에요. 정동수 씨는 보스트와 리조이스가 굉장히 다른 단어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죠. 영안사전을 펼치고 보스트와 리조이스를 특히 그 앞쪽에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단어를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컴사전을 가져다가 올려놨습니다.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느냐 하면 오른쪽에 리조이스를 하단에 보면 유사오와 반의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celebrate, exert, glory, 심지어 triumph라고 하는 유사오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boast를 보겠습니다. boast예요? 어디요? 유사오를 봐야 됩니다. 유사오에 보면 여기에 exert, glory, triumph 유사어가 중복이 됩니다. boast에도 triumph, glory, exert의 뜻이 있고 리조이스에도 exert, glory, triumph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boast와 rejoice는 근본 개념으로 들어가 보면 거의 같은 뜻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는 거죠. 각 단어의 첫 번째 뜻들, 이 뜻만 가지고서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만 근본 개념으로 돌아가 보면 어원과는 별개로, 어원이 다르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뜻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섞어서, 바꿔서 쓸 수 있는 단어라고 하는 점을 정동수 씨는 놓친 것입니다. 대살라우니카 전서 2장 19절에 크라운이라고 하는 멸류관이 아니라 왕관을 준다라고 번역을 해야 맞다. 크라운은 왕관이지 왼쪽에 있는 멸류관 저런 거 아니다. 번역이 잘못됐다. 오른쪽에 있는 크라운을 주는 거예요. 크라운. 여러분 월계관 같이 생긴 이런 관을 주는 거지 주렁주렁 돼 있는 저런 관을 주는 게 아니라 멸류관이라는 것 자체가 오역이... 크라운은 왕관이다. 영어사전을 한번 봅시다. 분명히 첫 번째 뜻은 왕관이에요. 이렇게 맨 위에 등장한 하나만 외워놓으면 절대로 안 돼요. 쭉 보면은 화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화관, 개관. 그리고 왕관을 씌우다 뿐만 아니라 꼭대기에 올려놓다. 상석에 앉히다라는 뜻도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 꼭대기, 절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뜻이 있는 겁니다. 10가지 이상의 뜻이. 이게 원래 헬라어 단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가 헬라 문명에서 쓰인 것입니다. 월계관, 개관, 화관으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그것이 크라운이라는 단어로까지 계승이 될 때에 왜 화관, 꼭대기에 앉히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느냐 할 때에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문명, 그래서 라틴어 문명까지 이어져서 계승된 그 문화 전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크라운은 원래의 스테파노스의 용내로 들어가 보면 왕만 쓰는 게 아닙니다. 전투를 행할 때 적의 성벽에 맨 먼저 올라간 병사를 불러다가 씌워줍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그림처럼 황제도 씁니다. 운동 경기를 해서 1등한 사람에게도 씌워줍니다. 다시 말하면 왕관은 왕만 쓰지만 이 스테파노스는 자랑을 해 주고 축하해 주고 칭찬해 줘야 될 사람, 그날의 주인공에게 씌워주는 겁니다. 이게 스테파노스고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크라운인 거예요. 멸류관이라고 하는 이 번역은 위키백과에서 멸류관을 찾아보면 왕관의 일종이다.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뜨린 이 줄이 12개면 황제, 9가닥이면 왕, 8가닥이면 태자가 쓰고, 7가닥이면 상대부, 5가닥이면 하대부. 즉, 왕이 아닌 사람도 쓰는 거예요. 성경에 문맥을 놓고 보면 왕이니까 왕관을 씌워주는 게 아니고 자랑할 만하니까 상을 준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그를 높여준다고 칭찬해 준다는 의미에서 관을 씌워주는 거라면 왕관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왕도 쓰고 신화도 쓰고 상 받을 만한 사람이 상 받아서 쓰는 것, 칭찬해 주는 것. 동양에 이런 게 있느냐 할 때 유일하게 멸류관밖에 없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전에 나와 있는 최초의 의미가 전부가 아니다. 사전에 맨 앞에 등장하는 그 용어로 번역을 열심히 하면 오히려 번역이 망가진다. 문맥을 살펴야 되고 그 글에 담겨져 있는 저자의 본래적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그 번역을 끊임없이 찾아야 되고 다듬어야 됩니다. 한글 개혁 성경은 19세기에 처음 번역을 해놓고 그냥 팽개 쳐놓고 읽을 테면 읽어라. 이거 안 읽고 니들이 못 읽겠느냐 이런 태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듬어 오고 있는 겁니다. 사본학서부터 시작해서 국어학자까지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검토하여 계속 다듬는 것입니다. 흠정력 번역은 아직 번역의 영역에 제대로 들어와 있지 못하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